자 엔비디아 우리가 1차 매수를 조정 후 지지를 했을 때 매수를 들어갔었죠 6월 26일 날 테슬라 엔비디아 SOXL TSMC AMD 다 저점을 잡아 드렸었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9일 화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7월 9일 화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평균 조회수가 한 3만 회 정도 나오는데 좋아요 개수는 천 회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댓글에 미국 주식은 모아가는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어제 0.28% 상승하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보여주었던 상단 라인을 타고 가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은행위원회 증언이 있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의 금리 인하에 기대감이 더 높아질지 아니면 줄어들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부 영상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주셨던 종목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델 테크놀로지 2부 영상에서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3.9%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우리가 1차 매수를 하였던 조정 후 지지를 했을 때 매수를 들어갔었죠 이제는 중기 지표가 골든크로스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멤버십 커뮤니티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유저분들은 PC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고 가입하고 멤버십 들어오시면 멤버십 칸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6월 26일 날 테슬라, 엔비디아, SOXL, TSMC, AMD 다 저점을 잡아드렸었죠 자 엔비디아 보시면 6월 26일 조정 후 지지를 할 때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갔던 것이죠 자 이제 다시 한 번 정고점 140달러를 향해서 올라와 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기간은 한 1, 2주 내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OXL도 26일 날 제가 조정 나오고 지지를 할 때 매수를 들어갔었던 것이고 TSMC도 고점 딱 찍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또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갈색 선, 121선 딱 넘을 때 또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이 탑픽 종목만 계속 모아가신다라고 했을 때 눈덩이가 계속 커지면서 결국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SOXL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어제 6%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 노란색 선, 21선에서 다시 한 번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었죠 자 이렇게 저점 나올 때마다 계속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수 타점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좋은 자리에서 모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정고점 66달러 다시 뚫어줄 수 있는 것이고 정고점 뚫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중기 지표는 골든크로스 만들면서 지금 강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SOXX로 한 번 큰 그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그림 봤을 때도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상단 라인까지 상승의 폭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코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닝 어제 13.4% 가량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2분기 가이더스 상향 레포트가 나오면서 큰 상승을 보여준 것이죠 자 코닝 같은 경우는 제가 5월 3일 날 영상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종목이고 완벽하게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를 하면서 반등 구간 딱 전환될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던 것이죠 자 그 후로 지금 약 두 달간 쉴 틈 없이 상승하면서 31% 가량의 수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계속 들고 가시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곧바로 13% 가량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고 장기 지표도 상승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바꿔 놓았습니다 자 코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46달러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도 6월 26일 날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었죠 이 바닥 구간에서 또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린 겁니다 항상 매수 타점은 바닥 구간에서 제가 나올 때마다 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마음 편히 모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제도 AMD 4% 가량의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제 정고점도 뚫었기 때문에 최고점인 227달러를 향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장기 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와주어야 AMD는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해 드렸었죠 자 이제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주었고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러한 쌍바다 패턴으로 결국엔 2024년 연말까지 227달러를 목표가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AMD는 이러한 큰 상승 나오기 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6월 28일날도 AMD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초록색 선 61선을 뚫고 나니 지금 이틀 동안 약 10% 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만큼 하락 추세에 있어서 초록색 선 61선을 뚫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29.7달러 부근이 하나의 바닥 구간이다 라고 언급해 드렸었고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한 번 더 잡아 드렸었죠 그 후로 목표가 하고 있었던 파란색 선 가격대로 봤을 때 34달러 부근까지 결국엔 올라와 주었습니다 자 34달러 뚫어 주었으니 다음 목표가는 37달러입니다 6월 10일날 영상에서도 목표주가 34달러를 보고 목표가 유지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 어제 4.8%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결국엔 이러한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또다시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자 상단 라인까지의 상승의 폭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많이 공유해 드렸었죠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정확히 나와 주었습니다 장기 지표 중기 지표 단기 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78달러까지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2차적인 목표가는 85달러 부근입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 다시 한번 지지우 반등 지지우 반등 나올 때 또다시 모아갔었습니다 7월 5일날에도 퀄컴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이 바닥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모아갔었던 것이죠 중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면서 골든크로스 나와 주었고 이제는 1차 목표가 230달러를 향해서 반등을 해 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장기 지표까지 바닥 구간을 다지면서 정고점 뚫어주면서 큰 상승이 한번 더 나와 주겠죠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란색 선 21선 지지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이때도 이때도 모아갔었던 것이죠 바닥 구간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겁니다 어제 4.7%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SMC는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단 라인까지의 상승의 폭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RM 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어제 2.8%까지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정고점을 뚫어주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크게 봤을 때는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RM은 정고점 가격대로 봤을 때 172달러가 깨질 때 한 10%에서 20% 정도 비중 축소를 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6월 5일 날 이 바닥 구간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언급해 드렸고 정확히 6월 5일 이때죠 그 후로 지금 약 한 달 동안 33% 가량의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크게 봤을 때는 팔란티어 테크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단 라인까지의 상승의 폭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죠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도 6월 26일 날 바닥 구간 또다시 나올 때 매수 탑점 공유해 드렸었고 조정 후 저점 부근에서 또다시 매수 탑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그 후로 지금 약 2주 동안 33%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NGU는 이제부터 핑크색선 5일선 가격대로 봤을 때 525달러 깨질 때 한 10% 정도 비중 축소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기 고점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 어제도 1% 가량의 상승을 또다시 보여주었고 TQQ도 마찬가지로 6월 26일 날 바닥 구간 나올 때 매수 탑점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닥 구간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겁니다 TQQ도 이제부터 핑크색선 5일선 가격대로 봤을 때 80달러입니다 80달러 깨질 때 10% 정도만 비중 축소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 가격 라인 알려드리는 것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영상 오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모아가야 되는 종목들 탑픽으로 올려 드릴 것이고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는 테슬라, 메타, 아마존 닷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S&P500 등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다 봐드리고 나서 질문 주셨던 종목들까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조정장에 모아가셨던 분들은 지금 큰 수익을 내시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모아가셔야 자산의 증식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2부 멤버십 영상 바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